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금정학이자 코로나19의 발발과 동시에 시행되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드디어 해제되고 일상을 회복하느라 유난히 바빴던 이번 한 해도 벌써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다. 특히 12월의 큰 행사인 성탄절을 앞두고 거리마다 트리 장식이나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요즘이다. 한편 예수의 학교인 서강대학교에서도 그의 못지않은 성탄절 정취를 흠씬 느낄 수 있다. 서강대학교는 교목처 주관으로 매년 12월쯤 서강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알바트로스 광장에 성탄구유를 설치하고 겨운에 불을 밝히기 때문이다. 서강대학교의 성탄구유 축복식은 지금으로부터 20년도 전인 2000년 12월에 처음으로 서강대학교 교목처가 주관하여 그 이후로 매해 유지되고 있는 행사이며 올해는 지난 11월 28일에 성탄구유 축복식 및 트리 점등식이 이루어졌다. 2022 성탄구유는 예년과 같이 가톨릭 전래력으로 성탄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빛을 발할 예정이다. 서강대학교 성탄구유는 성경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배경이 된 베들레엠의 마구깐을 모티프로 하고 있지만 매년 디자인을 달리하여 새로이 만들어진다. 또한 성탄구유는 해마다 단순히 디자인이 교체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있었던 사건이나 이슈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주제를 담아내고 있다. 교목처가 이렇게 매해 새로운 의미를 담아 구유를 제작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이며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구유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각각 생명의 밤과 사랑으로 이겨냄이었다.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올해의 구유 주제는 연결, 커넥트, 이다. 이는 집단 간 구분의 심화와 갈등을 이겨낼 마음에 연결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매해 구유 주제는 매해 예수 성탄의 의미 혹은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주제에 대한 공모를 통해 결정함으로 서강대학교 구성원인 학생동문 교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성인야시오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 등 다양한 서강 공동체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서강대학교 성탄 구유의 주제인 연결, 커넥트, 의 관점에서 12월 이상 순인 지금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올 한 해는 정말 사람들 간의 마음이 연결이 절실한 한 해였다. 국내에서도 갈등에 따른 집단 간 배척 혐오가 수차례 범죄로 이어진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침략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 말 그대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 간의 연결이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였다면 많은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냉담하게 연결되지 못했던 사회 탓에 몸도 마음도 차가워진 올 한 해의 막바지는 서강대학교의 성탄 구유의 불빛을 보며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성탄 구유 한쪽에 구비된 촛불함의 기도를 올리면 따스한 불빛이 우리 안에 마음을 녹여줄 뿐 아니라 내년에는 보다 많은 사랑과 연결되고자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